복성수에 4분, 5분이 나오셔서 또 사물놀이 공연을 해주는데요. 이 사물놀이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. 다른 나라에는 다른 악기로 하지만 우리는 북 하나 가지고 길거리에서도 공연을 하고 이러한 사물놀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물놀이니까 여러분들도 자긍심을 가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최대한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셔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자 복성수에 여러분의 사물놀이 공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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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